5명의 선수들이 있습니다. 이명기, 조범준, 최규모, 김정우, 신준우.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냉정한 프로의 세계. 남겨진 아쉬움과 부상의 좌절감. 군입대로 경력이 멈추기도 하는 프로야구 선수의 삶. 그 치열한 삶 속에서 언젠가 찾아올 단 한 번의 기회를 잡기 위해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있는 고향 헤어로즈 선수. 5명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신인 드래프트를 통해 프로를 향한 첫걸음이 시작됩니다. 재능대학교 투수 조범준. 고심 끝에 투수를 선택했습니다. 광주 동성고대학교 대하수 이명기. 동성고등학교 이명기 선수군요. 처음에 지명 받았을 때 기분이 좋겠어요? 박병호 선배님이 계셔서 제 롤모델 같은 분이셔서 보고 배울 수 있다는 것도 크기 때문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재능대학교 조곰준에서 제 이름 딱 불렀을 때 너무 좋았었죠. 연락도 진짜 많이 오고 아직도 가끔 봐요. 희망찬 시작. 하지만 이명기 조곰준 선수는 본인들의 기대와 달리 전지훈련 참가 명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겨울에 몸 잘 만들어 오고 좀 설렘 마음으로 한 시즌 준비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안 되니까 좀 당황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솔직히 처음 딱 들었을 때는 속상하기도 했었는데 송신영 코치님이랑 이정옥 코치님께서 여기서 잘 준비하면 된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또 이정옥 코치님이랑 여기 남아서 열심히 훈련했었습니다. 전지훈련에서 선수들은 수많은 기회를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지훈련에서 제외 잔류하게 되면 그 어떤 때보다 큰 아쉬움을 느끼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기와 범준이는 그 자리에 주저하지 않고 고향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갔습니다. 참 기특하죠? 어차피 잔류는 고향에서 운동할 수 있어가지고 트레이닝 쪽은 트레이너 코치님께 도움받고 그것만 하고 기술운동은 김태환 코치님께 또 연락드리면서 또 조언 받으면서 스케줄 받으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내일 할 것만 열심히 하자. 누가 비교해서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그냥 하루하루 매일 이렇게 잠들기 전에 내가 오늘 최선을 다했다. 그런 생각이 들게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했다는 말처럼 두 선수는 정말 매일 구슬땀을 흘리며 열심히 했습니다. 그 결과 시즌 마지막 달인 9월 나란히 퓨처스 MVP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솔직히 운이 좀 좋았어요. 9월 달에 전체적으로 다 이분 선수들이 타자들이 개인 성적이 그렇게 좋진 않아가지고 제가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열심히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런 좋은 기회도 생기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기회도 제 실력에 비해서 많이 주셨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만이 잡는 법. 두 선수 모두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스스로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저도 잔류군 코치로 있으면서 두 선수와 겨울을 함께 보냈는데요. 겨울에도 그리고 시즌 중에도 두 선수는 매 순간 현실에 맞서며 완벽한 프로 선수가 되기 위해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열심히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앞선 두 선수가 남겨짐에 당황했다면 지금 소개할 두 선수는 부상의 좌절감을 맛본 선수들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둡고 긴 재활이라는 터널에 이제 막 들어선 선수와 그 긴 터널을 빠져나와 다시 출발점에 선 선수 바로 김정우, 신준우입니다. 저도 겪어봐서 아는데 정말 아파요, 정말 아.. 아, 감정이 두 개가 оруж입니다. 아, expands다, 아아 초반에 각도를 잘 잡아 놔야 나중에 다시 팔이 굽거나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미루고 미루다가 오레스윙내는데 마음이 너무 홀가분하고 일단은 기대도 되고 잘 될 것 같아요 올해가 마지막이다 항상 더 조급하게 따라오는 것 같아요 올해가 마지막이다 내년이 마지막이다 지금 단 몇 개월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더 조급하고 조급하지만 않으면 될 것 같아요 올해 10월 팔꿈치 수술을 한 정우가 치료에 집중하고 있을 때 준우는 길었던 재활을 끝내고 그라운드로 돌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일단 다친 기간이 딱 몇 주 뒤에 캠프 가는 시기여가지고 저는 또 저 또한 준비를 잘했다고 생각했었는데 또 갑작스럽게 부상이 찾아와가지고 많이 상실감이 컸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었는데 그리고 주변에 트레이너 쌤들이 계시니까 쌤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냥 그렇게 점점 하루하루 운동했던 것 같아요 목표는 일단 제가 다쳐봤으니까 제 첫 번째 목표는 안 다치는 게 진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두 번째는 제가 1군을 가게 되든 안 가게 되든 저는 저 또한 준비를 그냥 저 것만 잘하면 되니까 잘하고 있으면 또 기회는 언제든지 주어지니까 그렇게 딱 기회 올 때 잡을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뭐 그 자리가 제 거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 그건 아닌 것 같고 또 그게 또 주인이 있다고 말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가지고 준비를 잘하고 있으면은 기회가 올 때 딱 한 번 잡을 수 있도록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수술 후 재활을 시작하며 홀가분해진 김정우와 다시 훈련을 시작하며 발걸음이 가벼워진 신준우 그리고 또 한 명 새로운 출발점에선 이 선수 희망찬 내일을 만들기 위해 다가올 기회를 잡기 위해 노력 중인데요 남자라면 누구나 해결해야 할 문제 군대 문제를 해결하고 전역을 명받은 최규보입니다 상무 야구단이 아닌 현역을 간 규보 규보의 군생활은 완전히 새로운 환경이었습니다 일단 병역 의무는 당연히 국가 의무이기 때문에 간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됐고 또 팀에서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편하게 많이 제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하고 미래를 좀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운동은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할 수 있었는데 군대에서는 운동도 열심히 했는데 훈련도 하고 작업도 하고 그래가지고 집중은 하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희 중대장님, 대대장님 워낙 진짜로 생각도 깊고 좋은 분들이라서 그렇고 그 다음에 선우님들이 제일 많이 도와주신 것도 있고 행정보호과님 그냥 군대에 있으면서 저는 되게 즐거웠고 시간도 너무 빨리 갔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되게 인생에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시즌도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 잘 준비할 수 있게 몸도 만들고 공도 감각도 계속 꾸준히 많이 셔서 꾸준히 천천히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이제 군대 갔다 와가지고 크게 막 쉰다기보다는 12월, 1월에도 계속 꾸준하게 운동해가지고 내년에 또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가면 되게 하루하루가 재밌을 것 같고 가봐야 알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준비 잘하면은 부족한 거 없이 준비 잘하면은 준비한 걸 다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화려한 프로야구 선수의 삶을 꿈꾸며 시작했지만 우리 선수들은 사실 매 순간 현실에 좌절하고 어려움과 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향 히어로즈 선수들 지금처럼만 잘 이겨낸다면 마지막에 우린 모두 웃고 있을 겁니다 다 잘 될 겁니다 우리는 결국 꿈을 이뤄낼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망설이고 있는 그 한걸음을 떼십시오 우리는 모두 내일의 히어로니까요 팬 여러분들 항상 응원해 주시는 거 잊지 않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1군에 올라가서 좋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저를 아직 모르시는 분도 많으실 테고 아시는 분들도 조금 있으실 텐데 박비용 선배님 일하는 산을 넘기는 진짜 힘든데 내년엔 꼭 잘해서 고촉에서 큰 웃음 큰 기쁨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천천히 지켜봐 주시고 저희 팀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정말 많이 응원해 달라는 부탁도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진짜 세상에서 누구도 그렇게 저를 못 믿어줄 텐데 항상 믿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앞으로 더 효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항상 힘든 시간에 항상 내 옆에 잘 지켜주고 또 나 그렇게 많이 챙겨주고 그래서 너무 고맙고 무슨 말을 해도 말로 표현이 안 되겠지만 항상 고맙고 나중에 꼭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 줄게 고맙다 일단 대구에서 살다가 서울까지 멀리 와서 혼자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데 부모님도 걱정하시지 말고 그냥 잘 하리라 믿고 그냥 그렇게 기저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ㅎㅎㅎㅎㅎ ㅎㅎㅎ